이런 느낌이예요? 예, 맞습니다 오, 좋다 오, 예, 좋습니다 오, 지금 좋아요 괜찮죠? 좋습니다 오, 좋습니다 오, 충분한 것 같은데요? 세상 힙합 세상 힙합 아, 진짜 더듬이 때문에 더듬이를 잡고 가야 되겠네 아, 다 찍었어? 아, 린다 찍었어 더듬이가 바람에 날려서 아, 이거 앞에 더듬이 했네 어, 그래가지고 좀 더듬이 잡아줄게 대신 많이 떨어진다 붙인 거야? 어 아, 근데 이거 바람 불어서 괜찮아 야, 이거 귀 괜찮겠어?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 알았어 세상 힙합할 것 같지 어디서 가요? 야, 근데 진짜 90년대 느낌이 무신나네 제 더듬이 좀 괜찮은지 봐주세요 네 괜찮은지 봐주세요 네 네 이쁘다 이쁘다 오, 좋아요 오, 좋다 티 rajци 즉, 동생点 더듬이가 따악 좋아요 이쁘다 이름이 딱 좋아요 어, 역시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두 달 오케이,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